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청민입니다. 관찰이 왜 중요한 걸까요?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단순히 드로잉하고 채색하는 표현 방식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. 사실 그 부분은 그림을 그리고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갈고 닦아 끌어올려야 하는 필요 부분이면 의심치 않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엔 내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게 된다면 대학을 붙을 수 있을까요? 잘 그리게 된 후에는 아무렇게나 배치하고 구성하여 그리면 되는 걸까요?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술대학이나 조형대학, 예술대학 그 중에서도 디자인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소재를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왜 이 시점으로 그려야 하는지 왜 이 위치에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곳에 디자인해야 교수님들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기간지는 이제 막 붓을 잡기 시작한 학생들보다는 이제는 그림 그리는 표현에 대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 혹은 구성에 대한 어려움들이 느껴져서 구도라고도 하죠. 더는 그림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시청하면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 그럼 기간지 짧고 굵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관찰할 소전은 빨대입니다. 빨대는 뭐 뒤에서도 다뤄볼 예정인데 2018 연세대 실기대회나 동명대, 동덕여대, 개명대, 개명대는 여러 번 나왔었죠. 경주대, 한양대, 에리카드는 여러 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기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꼭 한 번쯤은 그려봤을 소재라고 생각됩니다. 관찰을 할 때 중요한 관찰법으로 세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생각으로 관찰하기, 느낌으로 관찰하기, 역할로 관찰하기. 생각으로 관찰하기를 할 때는 보통 학생들이 형태, 질감, 색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죠. 이걸 생각으로 관찰하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보자면 빨대는 가볍다, 가볍죠. 약한 탄성이 있다, 매듭짓듯이 묶일 수 있을 정도의 얇은 소재로서 가볍다, 약하다, 얇다, 가변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세 번째 역할로 관찰하기를 본다면 우리가 빨대는 어쩔 때 쓰죠? 네, 컵에 담겨있는 음료를 흡입하기 쉽게 할 때 쓰는데요. 빨대를 꽂는다, 어딘가에 꽂거나 보통은 누워있는 빨대보다는 세로로 서 있거나 하는 빨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. 제가 가지고 온 이 빨대처럼 빨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이거나 이야깃거리가 있고 역할이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관찰한다면 역할로 관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빨대를 보시면 이렇게 접히고 먹기 편하게 구부러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. 그러면 이 빨대의 특징들이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? 연세대학교 실기대의 금상 수상작들을 한번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. 빨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어느 부분이라고 했죠? 구부러지고 있는 이 특징 실제로 금상을 수상한 이 그림들을 보면 이 빨대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리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 소재들이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면 구성 안에서 보여질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빨대 본연이 갖고 있는 특징만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직선적인 요소와 국선적인 요소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리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직선적인 요소가 쉬울까요? 국선적인 요소가 쉬울까요? 네, 국선적인 요소가 훨씬 리듬감을 보여주기가 쉽죠. 그렇기 때문에 리듬감, 율동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빨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확대해서 표현한 그림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. 이 부분들이 앞에서 설명해드린 역할로 관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동상수상작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. 네, 동상수상작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느낌으로 관찰하기라든지 생각으로 관찰하기 물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도 물론 훌륭한 조형 요소로서 득점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기간지에서는 지금 특징적으로 어떻게 소재를 관찰하고 표현하느냐 이것들을 다뤄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대들이 다 서 있죠. 그리고 빨대가 더 서 있으면서 이쪽으로 다 모아주는 강조에 대한 효과 직선적인 요소에 대한 빨대의 특징으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앞에 금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적인 빨대가 갖고 있는 구부러질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느낌들을 중첩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리듬감이나 율동감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빨대는 어떻더라고 했죠? 저희가 이렇게 빨대를 꽂고 보통 컵을 쳐다보면서 음료를 먹을 때가 있죠. 빨대를 꽂는다, 느낌으로 관찰하기, 역할로 관찰하기, 생각으로 관찰하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빨대를 1인칭 시점으로 보고 있는 이렇게 빨대를 세워서 강조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찰법들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수상작에서 아니면 수시 합격자, 정시 합격자 이런 그림들에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 빨대가 나왔는데 빨대를 잘 그리는 거 빨대에서 표현을 극대화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건 변별력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소재를 어떻게 관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변별력을 주면서 내 의도를 교수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신 모든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필요한 소재들로 궁금한 거나 이런 소재는 어떻게 관찰할까요? 댓글로 달아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영상을 찍어드릴 테니까 저희가 학생들의 미대입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또 다른 소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재는 어떻게 관찰할까요?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